근데 치매가 와서 즐거웠어. 보고싶어. 나도 우리 엄마 보고싶어. 엄마, 엄마. 알았어요. 잠깐만. 들어가 앉아있어. 왜냐면 나는 내가 왜 웃기냐? 나는 원래 울리고 웃기로 하는게 내가 직업이야. 엄마 앉아있어. 고마워요. 우리 엄마 덕분에. 그래서 제가 즐거웠어. 돈을 왜 미리 흘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신없게 만나냐고. 고맙습니다. 나보다 돈을 더 잘 봐. 아휴 우리 엄마. 알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알았어요. 열심히 할게요. 아파 죽겄네. 몸이 땡땡 얼었는데. 고마워요. 자, 그러면 이제 울리지 말고 이제 신나게 갈까? 거기서만 춤춰. 엄마 여기 나오면 안 돼? 여기 KBS, MBC, SBS에서 지금 사람을 찾고 있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나오면 안 돼. 알았어. 자, 그러면 제꺼 왜 가는 거야 있죠? 1번. 하자. 제 노래가 있어요. 왜 가는 거야. 제목이 뭐야? 그래서 제가 신나게 노래를 하나 냈습니다. 왜 가는 거야. 가고. 알았어. 그 다음에 신청곡. 꼭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구, 노래하면서 장구치고 할게요. 콜. 콜. 이거 뭐 가면 안 돼. 콜. 콜. 오늘 물 좋다. 물은 겁나게 좋은데. 뒤에 분들은. 그냥 원숭이 구경하듯이 보면 안 돼요. 고맙습니다. 박수치고 같이 호흡해주시고. 그래야 저희가 더 미친 듯이에요. 콜. 콜. 자, 왜 가는 거야. 왜 가는 거야. 그러면 가자. 가자. 잠깐만 잠깐만. 엄마 내가 먼저 하고. 내가 먼저 하고. 왜 가는 거야. 그렇지. 엄마 고마워요. 나 이렇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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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주님 당신이 사라인의 아 아 아 아 웨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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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막 바닥에 아 시 알 아싸 걸렸다 당신도 거룩한 역 당신은 비올 사람 나를 두고 매달인 거야 아싸 우린 품질했다 아싸 우린 품질했다 아싸 우린 품질이다 당신은 비올 사람 나를 두고 매달인 거야 아싸 우린 품질했다 박수 저기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당신은 한 번만 한 번만 감사합니다 난 한 번씩 하여 고맙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떠나갔어도 당신은 사랑 감사합니다 넌 너 나의 나의 가수에 당신을 기쁘척이 남겨 너 이제 이렇게 내가 내게 떠나갔어도 당신은 미워하지 않았어요 넌 너의 나의 사랑은 너의 사랑이 어떻게 잊을 수 있나요 당신을 우연히 아이고 우연히 만나서 당신을 우연히 만나서 감사합니다 박수 그렇게 냉정히 떠나갔어도 당신을 사랑했다고 여기 한 번만 치면 안될까? 네 저렴했던 나의 나의 가수에 당신을 기쁘척이 남겨 너 이제 감사합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떠나갔어도 당신은 미워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생각하면 그땐 당신은 나는 욕사할 테니까 세렴OD 내가 이때는 당신도 나는 역사할 계획이다 감사합니다 어떻게라 아시아오래 펼쳤다 다시 와 안개 속에서 나는 울었어 외로워서 한 번 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불편을 서서 나는 울었어 자, 나는 참아 숨을 숨어 사랑합니다 나는 참아도 내게 사는 숨어 사랑합니다 나는 참아 숨어 안다만 숨어 사랑하네요 가슴 터진 그 열만의 사랑 세상 내 눈에 숨을 떠는 사랑 나 죽지 못하는 참아 숨어 나 죽을 때로 온 눈물 동안 바라만 좀 거쳐 부니 이런 사랑 이런 사랑 오죄 돼서 나만 울었어 외로워서 나 안 참아 울었어 사람은 죽었어 사람은 죽었어 어, 범위야 잡았지 조금만 보여주시고요 저 잠시만요, 여사랑 안아 전화로 얘기하는 여사랑 안아 난 여전히 이 자랑 안아 난 여전히 이 자랑 안아 난 여전히 열만한 사람 사람, 내가 유행할 수 없는 사람 손을 짓지 못하는 잠시만요 진흙을 해놓은 것만 생긴 것만 말아 사는 걸 퍼져 우리를 비서울 사람, 비서울 사람 너는 죽었어 나를 일러 써 눈을 떠나 날 하다 좀 둘러싸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못둘만 춥고 간다 못둘만 추니디 그댈 고수 내 놔 내 귀가 내 놈 못둘만 추니디 그댈 주갑들이 내 맘에 새겨보네 이때의 한거리 이기네 왜 이 용기가 없을까 운반의 진심한 자신이 없어 내가 신어 그리스도 그리스도 사과가 이내 말 상속에 달려보네 내 맘에 새겨보네 여기 이것은 이기네 드라마 살해 이기네 이기 그저 우리 이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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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기 용의가 없을까 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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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없어 내가 싫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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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세 손 용의가 없을까 모바 슬바 아우, 너를 지지마 자신이 없어서 내 가슴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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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다, 뭐 다, 다, 뭐 난 바보인다 봐 여러분은 저와 함께 구렁이 라이브 및 해 구렁이 기차를 통해 한방에 이동하자 여러분들 여행을 열어요 하 우 우 우지 너를 어둠게 백남의 내고 화면을 비대장 주질이 없는 바다에를 향해서 태국을 향해서 너를 더 위해 그리어 그리어 이들 여행을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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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어 이들 그리어 여행을 이들 그리어 미국 이들 그리어 이 사람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꾸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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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산속에 시원한 하다 남을 말리네 아무리 보면 넌 내 그릇에 다시 내 그릇에 손내가 흘려버린 내 목소리로 여행을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꾸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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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산속에 시원한 하다 나를 맡긴대 하늘을 보면 떠오르듯이 태양의 손내가 흘려버린 백구 속에 흘려버린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꾸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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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꾸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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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những 행복의 York wheel 함께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월급날이라 근데 어디야? 거기야? 저 엄마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나보다 말을 더 많이 해 유튜브에 나올 거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미쳤냐 엄마한테 세뱃돌 주는 게 어딨어 왜 이렇게 큰 노래 네네 감사합니다 맨날 모르는 노래만 시켜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불러볼께요. 비켜봐봐. 아파 죽었나 진짜! 신이시여 신질 나오게 하지 마시옵소서 저 반영 나왔거든요. 아우 아프요. 진짜로 몸이 몸이 이게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바닥 날라지면 지금 땀이 보이죠? 이렇게 조금 있으면 또 얼어요. 몸이 3일, 4일동안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이러니까 몸이 몸살이 오더라구요. 그런데, 그래도 담배, 담배가 때문에 지금 땀나는 거야? 그래? 어우 나는 목숨을 끌어도 담배를 못 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눈이 내리네? 그거 제가 몰라도 이렇게 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부러 와주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야 이 노래 듣고 싶다 이거 한번 해봐라 이러신 분들 그래도 나름대로 저를 또 예뻐해 주셔서 보러 오신 몇 분이 계셔서 그렇게 할 건데 그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노래하고 춤치고 이때까지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즐겁게 했어요. 앞으로도 이제 신청곡 받아서 더 열심히 할 건데 이때까지 한 것들 노래 좋고 잘하고 했으면 박수 한 번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엄마 잠깐 앉아 있어.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고맙습니다.